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이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다. 뱀이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최면이 걸려있다. 돈에 대한 열정은 자칫 병적인 인색함이나 혹은 그 반대로 병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고 또 다른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쓰는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살펴보았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너무나 유명해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헝가리에서 출생한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고 합니다. 18세의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고 합니다.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강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볼 내용은 첫 번째 강의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 두 번째 강의 돈의 매력, 세 번째 강의 무지한 대중, 아홉 번째 강의 작은 증권시장 심리학 미신, 우상 준비, 도박벽, 열 번째 강의 미련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이 세 번째 강의에서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과 증권시장의 순환, 즉 증권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강의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또는 대중의 보다 깊은 심리적 동기들 및 특정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들이 모였을 때 그 합계의 강도, 즉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와 시점들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험 있는 증권인이라면 실제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빗나갈 수도 있는 예감 또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은 매우 섬세한 손가락 끝 감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학문이며 그것은 거의 예술에 가깝다. 증권시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만약 증권시장이 투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쓸데없는 수다로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혼탁한 물에서 낚시질을 한다.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는 온통 혼란만이 가득하다. 그리하여 대개는 주가지수가 먼저 변하고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실업률이 감소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또 그 결과 증권시세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며칠 뒤에 사람들은 실업률의 증가가 경기 침체의 증오라며 걱정한다. 어떤 때는 달러와의 강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참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며칠 안가서 사람들은 달러와의 강세를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전문가의 기분에 달려있다. 어느 특정 사건이나 금융정보 또는 풍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때로는 나 자신도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어느 특정 뉴스가 경제적 사건들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것이 증권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것인지 악재로 반영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그 규칙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은 자주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호재의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의 뉴스에 웃기도 한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들 즉 투자자, 투자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뉴스가 언제나 시세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며 자주 비관적으로 된다. 이러한 비관주의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사과하지 않고 외부 사건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그저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하며 투자에 참여하여 뭔가를 사거나 팔고 싶어하는 게임가 즉 정력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가들이 증권시장에 많이 관여하면 할수록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게임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시장에 정치적인 것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대중들이 투자자산을 날리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데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동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증권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중들이 증권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는 단지 시장의 이러한 기술적 심신 상태에 달려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두 번째 강 돈의 매력.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좋다. 조지 버나드 쇼가 옳은 말을 한 번 했다. 철학자들은 돈에 대한 욕구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해왔다. 객관적 판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의 매력과 돈에 대한 열망은 경제의 진보를 위한 엔진이라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는 지갑에 백마르크를 넣고 다니면서도 자신이 백만장자이냥 만족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목마르게 된다고 말한 쇼펜하우의 바닷물과 같은 친구도 있다. 어떤 부자는 아름다운 것들과 비싼 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빚을 느낀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족하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 권력 그리고 신분 표시가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에 매혹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 또한 돈에 매혹되어 있다. 그들은 물질적 호화로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돈의 힘, 즉 다른 사람들이 비굴함도 즐기고자 한다.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함, 예를 들어 물리적 장애라든가 추한 외모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돈은 사회적 야망을 가졌으나 자신들이 결정적인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그들에게 있어 돈은 가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했다. 만일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로 통하는 무늬 열쇠, 돈을 갖지 못하면 파라다이스를 지척에 두고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리하여 내 결심은 확고해졌다. 돈을 벌자.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그 당시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며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불가피한 항목이었다. 나는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돈을 늘리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입장이 변하게 되었다. 돈 이외의 것들은 모두가 하찮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갔을 때 매우 점잖고 나이 든 신세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네 회사 사장은 나와 가까운 친구라네.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증권시장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지.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지. 주식 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들 즉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나는 이 격언을 지금까지도 명심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증권시장의 철학은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이다. 여기서 바보들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요를 말하는 거고요. 주식은 공급되는 주식의 양이니까 공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의 시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때 나는 결코 동요하지 않으며 그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드리려 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외교, 조세 및 금융정책,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역 관련 뉴스와 현상들을 나는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모험적인 분석이 내 전공이다. 그러나 주식 시제가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며 주변의 현상을 언제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자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이 발전된다. 물론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영원한 낙관론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내 귀에 불협화음을 울려대지만 나는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의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일부러 자기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이는 내가 시세에 비관적인 때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해악에 대해 일찍 터득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세 번째 강의 무지한 대중 1987년 10월 세계 증권시장이 대폭락이 있은 뒤에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증권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슈미트의 말에 내가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 말만큼은 당시의 증권시장을 확실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한 증권시장 전문가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기로 아침에 결정했다고 치자. 객장으로 나간 그는 매우 낙관적 분위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결정과 계획을 바꿔 자신의 주식을 파는 대신 새로운 주식을 더 사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들 증시 전문가들이 변덕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이들 변덕쟁이들이 뒤를 따라 모든 거래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변덕쟁이는 전쟁터의 깃발과도 같은 것이다. 깃발이 높이 솟구쳐있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군대는 그 뒤를 따라 행진하게 된다. 그러다가 깃발이 내려지면 병사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전진을 멈추게 된다. 사기는 떨어지고 군대는 각기 흩어지게 된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증권시장에서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 투자자라면 깃발이 자랑스럽게 나부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만 한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군대는 분명히 뒤따른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심리학 외의 증권시장이 단기적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로 시장의 기술적 기초가 있다. 이는 주식이 충분한 자본과 배짱을 가진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즉 겁쟁이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은 증권시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다만 몇몇 투자자들이 보다 먼 미래의 문을 열 때에만 금리와 산업 부분 경기가 영향을 미친다. 주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강한 물질적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을 때만 시세는 상승한다. 그리고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 심리학 외의 증권시장의 중기적 추세의 결정적 요소는 금리이다. 소위 자본시장의 유동성인 금리는 증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금리는 1차적으로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금리가 떨어져 채권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린다. 그러나 증권시장에 대한 이러한 금리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를 놓고 볼 때 심리학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IBM, 지멘스, 다임너, 벤츠 등은 만약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 기업들이 주가를 그렇게 높인 것은 결코 심리학이 아니다. 일반적 경기 변동과 특히 산업 부분 경기가 주식의 질과 미래 수익을 결정한다. 따라서 한 산업 부분의 발전을 몇 년 앞당겨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 견해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다. 그 나머지 요소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1. 통화량과 실주 발행, 2. 심리적인 요소,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 등, 즉 미래에 대한 예측, 모든 사건들, 모든 정치적, 경제적, 금융적 수단들이 의미가 있든 없든 결국 그것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접하게 된다. 나는 이 이론을 이미 오래전에 담과 같은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 여기서 돈이라는 요소를 나는 증권시장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이해했다. 만약 돈이 꾸준히 채권의 높은 이자율에 투자되면, 그리고 만약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돈이라는 요소는 장기적 금리에 달려있다. 이와 달리 심리라는 요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여러 부차적인 요소들이 산물이다. 만약 어느 회사의 이익과 배당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중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러한 약재 속에서도 매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악재들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끼치고 말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요소는 이러한 경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머무른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평화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한 주식의 가격이은 비율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순수한 심리적 환경의 소산이다. 가격이은 비율을 그냥 퍼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소위 시장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15대 1의 가격이은 비율을 낮은 것으로 보고, 그 주식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식은 저평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떤 시점에서는 같은 주식에 대한 동일한 비율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낸다. 나는 애널리스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립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저평가 또는 고평가라는 판단은 결국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러한 가격 관계의 최면에 걸려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가격이은 비율을 증권시장 예술의 구구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IBM, 다임러, 벤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에 따르면 이들 주식들은 언제나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경직되고 일방적인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적자를 보는 회사의 경우가 가장 잘 보여준다.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을 따라서 가치평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은 비율이 이 의론에 따르자면 그 가치는 항상 마이너스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흥미를 가지는 주식은 적자 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다. 적자 상태일 때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회복세에 들어서게 된다면 시세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내 생각에 의하면 사람들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증권시장에서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 임치자로는 결코 시세를 잴 수 없으며 수학적 계산으로 증권시장의 전망을 미리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가끔 어안이 벙벙해하며 증권시장은 왜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며 경기가 호황인데도 하락하는지를 못 권한다. 증권시장 추세와 경기 변동 추세는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평행선상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나의 설명이다. 돈과 신용상황 그리고 대중심리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은 경기 변동이나 증권시장 또는 경제에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 화폐시장과 경제적 삶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업상으로는 아주 적절할지 모르지만 증권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 생각으로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체 증권시장의 시세를 놓고 볼 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본적인 사실보다는 환상과 돈이라는 요소이다. 물론 거기에도 예외는 있다. 만약 근본적인 이유들이 매우 심각하게 존재한다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낙관적일지라도 좋지 않은 주식은 그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 전체가 하나의 추세를 가지며 모든 주식은 하나하나 별도로 자기만의 기본적인 요소에 의한 추세를 갖는다. 기본적인 요인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제대로 길을 뚫고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 한 주식의 정확한 가치와 시세가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식의 시세는 언제나 그 가치보다 높거나 또는 낮다. 그렇다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정확히 측정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제조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의 주식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증권시장 추세를 예측하고자 하는 모든 실험들이 좌절을 맛보는 것이다. 어떤 주식에 대한 추정과 평가는 투자자들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한 기업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의견은 날마다 변한다. 많은 요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끼치며 매도자의 감정과 개인적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증권시장 참여자들 간의 타협에 달려있다. 그들의 과반수가 낙관적인지 또는 비관적인지에 대한 타협말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소위 증권시장 분위기는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증권시장의 기분 또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논리학을 따르지 않으며 자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 같지 않다.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떠난다.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는 십수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거쳐 주식, 채권, 귀금속, 원자재 등의 시장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장들에서의 순환적 시세 움직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했다. 증권시장의 순환은 다음 세 종류의 발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조정국면 2. 적응국면 상승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새로운 첫 번째 단계 동안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세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시세는 진행되는 사건들과 평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특정 종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그 종목의 시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나 만약 사건들이 호재로 작용한다면 이들 종목들이 시세는 상승운동에 동행한다. 두 번째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작용한다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상승시장의 이러한 단계에서 시세는 매시간마다 높게 뛰어오른다. 시세와 증시 분위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상승된 시세는 장밋빛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낙관 논자들은 끝모를 행복감에 적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세를 계속 상승적으로 몰고 간다. 결국 군중의 휘스테리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낮은 시세는 순환적 하강 운동에서 무거운 비관주의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관론은 다시금 가격을 억누르게 되고 시세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과장 단계의 이러한 하강 파도 또는 상승 파도는 모종의 심리적 정기충격이 악마의 순환을 돌파하고자 할 때까지 이어진다. 반대 의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정기충격이 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이 이에 대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들과 특히 전문가들에게 아주 커다란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시상의 시세는 극적으로 반전한다. 이제 순환의 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에서의 영원한 회전 또는 윤회여행이다. 이렇게 상승 시세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단계에서 투자자는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소위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 즉 매수 시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죠.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서 허둥거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다페스트의 곡물 거래소에서 노련한 투자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미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격이 올라도 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승 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세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매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객으로만 머물며 시장의 움직임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행복감에 동향하기 위해 슬슬 준비를 차린다. 이렇게 증권 시장의 순환적 움직임 속에서 투자자들이 3분의 2는 추세와 반대로 3분의 1은 시세와 함께 가고자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 즉 사람들이 패닉스를 할 때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매수를 하지 못하면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될 때도 매수를 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닉스를 할 때 매수를 시작해야지 상승 시세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죠. 근데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소위 대박을 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투자자가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동료들, 대중매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매도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 추세에 역행하여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론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군중 심리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라고 말하며 군중의 물결에 휩쓸리고 만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이 최선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군중 히스테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하며 조금은 건방지 면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단지 소수만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며 대다수는 손실을 보는 쪽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세 번째 단계에서의 투자로 돌아가 보자.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단계에서 완전한 투자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침서 또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턱이 없다.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강도로 대중이 반응할 것인지 증권시장의 기술적 상태는 어떠하고 누구의 수중의 주식이 들어있는가 소진파들이 손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부하 내동파들이 손에 들어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나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야만 한다. 한 단계에서 언제 다른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하나의 상승운동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단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징후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만약 증권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으로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이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숱한 경험과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도 잘못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의 생애에서 적어도 두 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여기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두 번 이상 거추지 않았으면 주식에 줄일이 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상승기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되게 쉽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락기와 상승기를 두 번 경험을 해야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의 참맛을 아는 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 강의 작은 증권시장 심리학 미신 우상숭배 도박벽 오늘날에도 연금술사, 천문학자, 예언자들이 존재하며 특히 게임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오늘날에는 단지 그들의 방법이 변했을 뿐이다. 현대의 연금술사는 더 이상 구리로부터 금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의 이론을 가지고 금값을 올리려 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 또는 룰렛의 당첨 숫자를 탐지하거나 별들로부터 원두커피를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로부터 또는 증권시장 시세 곡선으로부터 앞으로의 증권시장 시세를 읽어낸다. 이때 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 차, 그리고 콤파스 등이며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것이 복권이든 룰렛이든 또는 증권시장이든 나는 학문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 게임가들을 그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만약 그들이 그들이 시스템을 돈을 받고 판다면 미친 지질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기까지 하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시간 낭비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들은 논의가 되지 않는 학문의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어도 대중들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추종자의 숫자는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뭔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증권시장의 차트 분석가들도 어느 정도는 미친 사람에 속한다. 브로커들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최고의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내 견해로는 차트를 읽는 것은 일종의 학문으로 지식이 만들어낸 산물을 헛되이 찾는 것이다. 나도 물론 차트를 본다. 차트를 통해 사람들은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떠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다. 오늘까지의 가격 공선은 진실이다. 그러나 내일부터의 가격 공선을 앞당겨 그린다면 그것은 좋건 나쁘건 허구이다. 차트는 분석 토대가 되는 수많은 모자이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어깨 머리 어깨, 측면 모형, 찻잠 받침대, 그리고 비슷한 불이 각종 차트 형태들에 현혹되는 것은 돈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 나는 증권시장에서 차트 분석가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모두 망했다. 빈에서 사람들은 차트사들을 젊어서는 증권인, 늙어서는 거지라고 불렀다.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룰렛 도박꾼들과 다를 바 없는 미치광이이다. 증권시장에서도 중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매우 특이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우 혼잡스러운 싸움터 안에서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는 하나의 약물처럼 작용한다. 만약 사람이 한 번 증권시장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지 않는다.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시세가 올라갈까봐 불안해한다. 주가가 밑바닥에서 회복되면 그는 신경질적으로 된다. 주식이 계속 높게 올라가면 그는 혼란에 빠지고 주가 상승이 바로 문앞에 서 있을 때면 그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그날 매수했다가 같은 날 매도하는 거래인, 즉 증권시장의 기생충들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들 없이는 어떠한 증권시장도 증권시장이 아니라는 것과 증권시장 없이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결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거래에서 기생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액과 유동성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을 유동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특별한 투자자들을 위한 보장도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투기 역사를 한 문장으로 종합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건달이 태어났으며 그는 게임을 하며 따기도 하고 또는 읽기도 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는 확신한다. 사람들이 주식과 증시에 대해 정말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증시 침체 후에는 언제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나방같이 증권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들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만약 이러한 일이 저절로 벌어지지 않으면 이미 발달될 대로 발달된 증권사랍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믿기는 바로 돈이다. 나는 건달과 증권시장에 빠진 사람들을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 날 뉴침숙에서 다시는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술주정뱅이와 비교한다. 그러나 오후에 그는 다시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잔을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신다. 자정에 그는 바로 전날 밤과 아주 똑같이 다시 만취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증권시장은 미치광이 또는 바보들 천지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미치광이야 바보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그들이 없는 증권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다면 증권시장의 이익은 다 어디서 얻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수나 있겠는가? 열 번째 강의 미련한 사람들이 같이 아버지 같은 친구 알베르트 한 교수는 끊임없이 나에게 경고하였다. 당신은 인간들이 우매함을 결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거요. 그리고 나는 60년 전에 자주 만났던 그리고 그때 이미 80세였던 주식투자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증권시장에 대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였으며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려준다. 모든 증권시세는 단지 주식들이 바보들보다 많은지 또는 바보들이 주식들보다 많은지에 달려있다. 고맙게도 증권시장에는 매우 많은 바보들이 있다. 만약 바보들이 전혀 없다면 증권시장은 무엇이겠는가? 어느 날에 머물든지 나는 증권시장 객장으로 찾아가길 좋아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1평방미터 안에 그토록 강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글되는 곳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100에서 110으로 시색차익을 냈다면 단번에 천재라고 생각한다. 벌써 그는 그의 연간소득을 새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불쌍한 지고 그들은 시장이 언제 다시금 그들이 뺨을 혹독하게 올려붙이게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카드놀이, 특히 포코놀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상대편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경제사건들을 바보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투자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바보들로부터도 무엇인가를 배운다. 특히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바보들로부터 배운다. 자 이렇게 열 번째 강의 미련한 사람들이 같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강의 형식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독자들에게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주로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주식 시세는 경기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뉴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시장을 정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